네,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. 김준변씨 네, 육찬 캐릭터로 모테비스를 많이 했는데, 아쉬움을 많이 했는데 드라마는 드라마를 생각해 주시면서 육찬이랑 유효하시고 그런 설정은 그런 육찬이에 대해서 육찬이랑 캐릭터에서 빛바나는 시선이나 담겨져 있는 시선이 담겨 있는 게 보니까 그냥 드라마 그 자체로 그 육찬 자체로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준비해 주시 마시고요. 이번 이쯤에는 오늘도 어제 밤에 늦게까지 출연하고 있는데 많은 제작진들, 스태프분들, 배우분들 그분이 다 우선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어제 스페셜 방송이 잠깐 방송됐었는데 되게 편집, 편집을 하고 편집을 하고 편집한 장면대로 되게 재밌는 심부가 많고 그리고 그 배우들 사이에 케미가 되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. 그냥 3자 일정으로 3자 일정으로 9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드라마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각박한 현실을 좀 잊고 그냥 유쾌하게 즐기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니까 여러분들도 이 불안한 미치면으로 5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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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월을 행복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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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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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